2020년 11월 25번 도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거부터 먼저 본다? 어떤 거부터 먼저 본다? 여기 있는 여기부터 먼저 보죠. 빠르게.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 눈을 딱 봤을 때 어떤 나라의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보니까 대중교통, 그리고 걷기, 그리고 자전거로 나눴구나. 또 여기 보시면 아, 2016년이었구나. 근데 그때 이제 도시, 캐나다에 있는 다양한 도시들에 의한 어떤 운송수단. 근데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통근자들의 퍼센티지.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걸 꼭 봐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한 번에 보면 우리가 바로 1번부터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이거 이거, 이렇게 다 봐야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있는 이 1번 전까지는 위에 있는 내용, 지금 방금 우리가 눈으로 봤던 그 내용을 서술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4 or 6 given cities. 자, 6개 도시 딱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퍼센티지인데 사람들의 퍼센티지래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가장 높다. 자, 6개의 도시가 다 그런가요? 자, 보시면 트랜스틱이 제일 높은 순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순으로. 그래서 가장 높은 거 맞고요. 반면에, 자, 퍼센티지 오브 피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이클링을 타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1%가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오, 요게 제일 다 낮으니까, 가장 낮다라고 하는 더 로이스트,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가리키죠. 자, 그리고 우리 2번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번을 보니까 또 사람들의 퍼센티지인데 어떤 사람들 퍼센티지예요? 자, 뒤에 보시면 워킹, 워킹하는 사람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워킹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똑같아요. 근데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하고 봤더니, 요기서 어느 지역입니까? 자, 보면 토론토, 토론토 갈게요. 토론토, 요기 딱. 자, 토론토에서 워킹하는 분, 워킹하는 분은 5.2. 요기다 5.2 적을 거예요. 그리고 몬트리올. 자, 여러분 몬트리올은 몇? 5.1. 아하, 똑같네요. 그래서 똑같다라고 하는 the same. 이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even though, 비록 모일지라도. 자, 퍼센티지인데 사람들의 퍼센티지. 어떤 사람들의 퍼센티지냐? 자, 요기 보시면 public transit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입니다. 자, 어디? 그 두 도시. 아, 요 두 도시 그대로 보시는데요. 요기 있는 24.3. 요기는 22.3. 자, 그래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다르죠. 또 요기 보시면 아, we're different. 자, 요렇게 이 두 지역에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다를지라도 뒤에 있는 요기 있는 이 워킹의 퍼센티지는 똑같다. 라고 하는 말 맞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 2번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 지우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좀 내려볼까요? 자, 보시면요. 자, 벤쿠버래요. 벤쿠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얘들아 벤쿠버가요. 어떻대요? 벤쿠버에서 자, 퍼센티지인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자, 역시 또 대중교통 이용한 사람들이니까 바로 일로 가세요. 20.4 자, 20.4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was over 10 times 여러분, 10배가 더 넘는데요. 자, 더 높대. 뭐보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사이클링하는 사람들보다 자, 사이클링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사이클링이 어디예요? 2.3이네. 그럼 얘들아 2.3% 곱하기 10을 하면 23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20.4%인데 어, 얘가 더 높은데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더 높다가 아니라 더 낮아야 되니까 lower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번? 정답이 3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좋나요? 그래서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이렇게 도표와 글을 같이 보시면서 이거 깨끗하게 쓸 필요 전혀 없이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 퍼센티지나 숫자 같은 것들을 다 그때그때 적어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머리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쓰세요. 자, 그럼 4번과 5번은 맞는 말이 있는데 왜 맞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타와가 있어요. 오타와는요. 랭킹 4위래요. 랭크 4스 이런 표현도 가져갈게요. 랭크 하면 우리가 랭킹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랭킹이 된 건데 몇? 4등이 된 거죠. 자, 근데 어디? 트랜지, 또 이 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4위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요. 1등을 했대요. Was in the first place. 이 표현 알아주세요. 1등 있다가 됩니다. 자, 어디에서 1등을 했냐면 걷는 거 또는 사이클링에서는 다 1등 했대요. 그럼 갑시다. 자, 오타와로 가요. 자, 오타와 여기 있죠. 자, 오타와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퍼블릭 트랜지니스는요. 4위여야 돼요. 그럼 1위부터 한번 순을 매겨볼게요. 1, 2, 3, 4 맞네. 4위 맞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워킹과 사이클링은 전체를 따졌을 때 다 1위래요. 자, 여기 중에서 얘가 제일 높고요. 여기 중에서 얘가 제일 높으니까 맞네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고서 여기 전체를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을 보니까 비교를 하래요. 자, 어떻게 캘거리와 비교를 했을 때 에드몬턴이 기록을 했어요. 더 낮은 퍼센티지를 그럼 우리가 캘거리랑 에드몬턴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낮은 퍼센티지인데 어디? 저, 이 세 가지 모든 운송수단에서 다 낮았대요. 그럼 우리가 에드몬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에드몬턴이랑 캘거리가 나오죠. 그쵸? 자, 여기 캘거리와 비교했을 때 에드몬턴이 더 낮는지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를 봤을 때 얘가 더 높고요. 얘에서 얘를 봤을 때 얘가 더 높고요. 얘에서 얘를 봤을 때 얘가 더 높네요. 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비교했다는 게 5번이 되었고요. 우리는 우리가 정답 몇 번 골랐죠? 3번 골랐죠? 3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